I love you, I love you 이거 맞다고! 맞다고, 맞다고! 이거 왜 틀리지? 통째로라는 말 알았어요? 통째로이잖아요 공부 안 하라! 학창시절 뭐예요? 너? 아, 이쪽 제거야 아, 다, 다! 아, 이거 진짜 안 찍었어요 진짜 안 찍었어요 오, 뭐, 진짜! 대형 나온다! 엄마, 이쪽 세라 맞지 않군가! 뭐 정리하지? 무시해도 정리할 거니 아니었던 거 알지? 눈살, 눈살 형! 형 어떻게 도우했어요? 저희는 저희는 숙, 숙 아닙니까? 숙 잠깐만요 궁금한 게 있습니다, 선생님 무슨 선생님? 선생님 다 알고 문제 전 다 알고 혀, 혀, 혀 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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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혀 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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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혀 금시롱 윤기완, 너 실력을 안다 정답 몇 개고? 윤은아 9개, 9개 남준씨 제가 한 번 참... 오지 마라! 아! 이키지 마! 오이씨! 제가 한 번 참석해 드릴게요 남준씨 해보세요! 아유 저 저 더 풀어야 돼요? 아 가위바위보 해보세요 정답 좀 가르쳐주면 안 돼요? 6개 7개? 아 그 중간에 또 다른 데 찾고 있었잖아요 아니 그걸 못 참으냐 9개라며? 3개가 어디 있지? 앗 부와 근데 몇 개야? 자 모여! 참 참 참 합시다 오케이 왜 난 그대로 얘기해 주겠냐? 바보냐? 바보냐? 동일아! 선생님한테 화내지 마세요 선생님! 네 편하게 하지 마세요 마음이 아픕니다 아 여기 있었구나 이 친구야 아마도 남준형 거 같아요 어 제 겁니다 제 거 아이가! 제 거예요 알았다 화내지 마라! 자! 유남준 닌 할 수 없다 맞추면 니도 못한다 몇 개인지 모르겠으니까 일단 가서 한 번 봐야지 이게 몇 문제야? 대신 임의합니다 빨리 오세요 하나가 너무 안 넣은다 하나가 잘했어요? 아니 알지요